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은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 부산에선 지스타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게임사들의 체험 부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로닉스 등이 체험 전시 부스를 준비하고 관람객들에게 제품 체험 및 판매도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스타 행사 스케치를 자세하게 남겨보고 싶었는데 뭐 와보신 무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모바일 게임에다가 지스타 초기부터 매번 방문했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지스타는 개인적으로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지스타 행사장 스케치 영상을 만들만한 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행사장 부스를 빛내주는 레이싱 모델들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코스플레이어들로만 대체가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열혈 관람객분들은 아무래도 좀 긴빠진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스타 행사 기간 중 엔비디아하고 컬러풀이 해운대에 위치한 PC방을 통해서 지포스 RTX 30 시리즈와 RTX 40 시리즈 체험존을 운영했었는데요. 17일에는 제가 엔비디아 기술 이사님과 함께 라이브를 진행했고 또 RTX 40 시리즈의 기술적인 변경점에 대해 간단한 프리젠테이션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라이브 채팅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질문해보고 답변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19일 저녁에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지스타 행사 때문인지 해운대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렸었고 또 빛까지 내리는 날씨에 정말 힘든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시금 이 영상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사장에 도착해서 찾아와주신 구독자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눈 후 간단하게 오버워치2로 게임을 좀 해봤어요. 게임은 리플렉스 항목인데 리플렉스를 활용해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스를 쓰면 PC 그래픽에서 비디오 렌더링 레이톤시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FPS 게임 같은 것도 조금 유리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플랫스가 있습니다. 리플렉스 항목인데 리플렉스 강행하실 수요 Sansers1 리플렉스 항목ämän 리플렉스 항목 리플렉스 항목 엔비디아 리플렉스 기술의 힘을 빌어보려고 했지만 네 구독자분들 중 게임을 정말 잘하는 분들이 계셔서 역시나 피지컬이 딸리다보니까 기술의 힘을 빌어도 힘들더라구요 그리고 이어서 배틀그라운드로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게임을 진행해봤는데요 바뀌고있어요. 바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는 이제 피에라이꺼는 달라도에서 동일이 많아서 저거랑 같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살려줘? 선팀은 왜 처음에 여길 뛰어내려서 같이 가? 여기 하나. 여기 다운이에요. 다운. 다운 확인했어요. 나오게끄만. 설마 저 한 명 왔는데 세 명이 다... 다...설마 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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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기장 좋아 아냐아냐 4번이 그냥 위치 보수에요 4번이 위치 보수에요 7탄 아 저번에 빨리 빨리 저기요 5 5 5 야 이게 뭐 초반에 팀원을 거의 다 읽고 혼자 남아 계셨던 구독자분이 계셨는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에 3대 1의 상황에서 역전 우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웠어요 2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찾아와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그리고 다양한 하드웨어 관련 의견 공유도 이렇게 해주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장소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움도 많이 있었고요 또 구독자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위하함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다시 또 만들어가지고 꼭 다시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늘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정